섹션 1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발부터 대각선 왼쪽 대각선 뒤쪽 오른쪽 백 터치 외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2 오른발부터 백 백 오른발 앵크 왼발 백코스다 스텝 오른쪽 사이드 together 섹션 2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3 오른발부터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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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아웃 왼쪽 4분 1 턴 자즈박스 크로스 백 4분 1 턴 사이드 터치 섹션 3 카운트 섹션 4 왼쪽 위브 스텝입니다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터치 하시고 왼발 크로스 포인 오른발 백 투게더 터치 섹션 4 카운트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그리고 리스타트 3번째 월과 7번째 월 있는데 3번째 월 6시 방향에서 16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그리고 7번째 9시 방향에서 16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있습니다.